안녕하세요. 프로세스 마이닝 BPI 챌린지 데이터 보급 분석 발표를 하는 소프트 영업 박가유태원입니다. 그럼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제가 사용한 데이터인 빈스트 데이터셋에 대한 설명 및 분석 목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두번째로 중간 발표 때 수행한 프로세스맵 만들기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번째로 중간 발표 때 수행한 추가 분석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번째로 이번에 진행할 기말 분석 목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빈스트 데이터셋은 볼보 IT가 제공한 데이터셋으로 사용자들로부터 발생하는 사고들을 해결하고 지원함과 동시에 최대한 높은 수준의 서비스 퀄리티와 사용성을 유지하기 위해 업무 처리 로그 데이터를 수집한 것입니다. 빈스트 데이터셋에서 제공되는 로그 데이터는 총 3개입니다. 첫번째 로그 데이터는 인시던 텐들링 프로세스 데이터로 발생한 문제사건을 처리하면서 문제확인, 대기, 해결 등 발생한 사건의 처리 상태를 기록한 데이터입니다. 두번째 로그 데이터는 오픈 프로블럼 데이터로 데이터 수집 당시 처리 중이던 로그 데이터를 기록한 것입니다. 세번째 로그 데이터는 클로즈드 프로블럼 데이터로 데이터 수집 당시 처리가 완료된 로그 데이터를 기록한 것입니다. 각 로그 데이터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시던 텐들링 프로세스는 대략적으로 위 그림과 같이 생겼으며, 아래 표와 같은 어트리뷰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아이디는 발생한 사건의 시리얼 번호를 나타낸 SR 넘버이고, 스테이터스와 섭 스테이터스를 액티비티 어트리뷰트로 사용했습니다. 인시던 텐들링 프로세스 데이터는 2010년 10월 31일부터 시작하여 2012년 5월 23일에 종료된 데이터로 총 7554개의 케이스와 65,532개의 이벤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총 13개의 액티비티가 있으며, 각 액티비티의 분포 비율은 아래 그래프와 같습니다. 스테이터스가 억셉티드리면서, 섭 스테이터스가 인 프로그레스인 액티비티가 46.14%로 가장 많았습니다. 오픈 프로블럼 데이터는 대략적으로 위 그림과 같이 생겼으며, 아래 표와 같은 어트리뷰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아이디는 발생한 문제의 시리얼 번호를 나타낸 프로블럼 넘버이고, 스테이터스와 섭 스테이터스를 액티비티 어트리뷰트로 사용했습니다. 오픈 프로블럼 데이터는 2006년 7월 11일부터 시작하여 2012년 6월 15일에 종료된 데이터로 총 978개의 케이스와 2351개의 이벤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총 5개의 액티비티가 있으며, 각 액티비티의 분포 비율은 아래 그래프와 같습니다. 스테이터스가 억셉티드리면서, 섭 스테이터스가 인 프로그레스인 액티비티가 49.08%로 가장 많았습니다. 클로즈드 프로블럼 데이터는 대략적으로 위 그림과 같이 생겼으며, 아래 표와 같은 어트리뷰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데이터 역시 아이디는 프로블럼 넘버이고, 스테이터스와 섭 스테이터스를 액티비티 어트리뷰트로 사용했습니다. 클로즈드 프로블럼 데이터는 2006년 1월 11일부터 시작하여 2012년 5월 30일에 종료된 데이터로 총 1909개의 케이스와 6660개의 이벤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총 7개의 액티비티가 있으며, 각 액티비티 분포 비율은 아래 그래프와 같습니다. 스테이터스가 액셉티드리면서, 섭 스테이터스가 인 프로그레스인 액티비티가 46.03%로 가장 많았습니다. 빈스 데이터셋의 분석 목표는 총 3개이며, 각 분석을 위한 세부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번째 분석 목표는 푸시트 프론트 문제입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처음에 퍼스트 라인 팀에서 문제의 해결을 시도하고, 해결이 되지 않으면 세컨드, 서드 라인 팀으로 넘어가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푸시트 프론트란 인시던트 핸들링에서 대부분의 사건이 퍼스트 라인 팀에서 해결되도록 하는 전략입니다. 퍼스트 라인 팀이 세컨드, 서드 라인 팀의 도움 없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푸시트 프론트가 잘 작동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세부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제품이 푸시트 프론트 전략과 잘 맞는가? 혹은 그렇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어떤 조직에서 푸시트 프론트 과정을 많이 사용하는가? 특히 라인 A2와 라인 C를 비교해보아라. 푸시트 프론트와의 가장 유사한 기능은 무엇인가? 두번째 분석 목표는 핑퐁 비헤비어입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담당 팀에서 바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며, 팀들이 맡은 업무를 다른 팀과 주고받는 행동, 즉 핑퐁 비헤비어가 발생하는 것은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핑퐁 비헤비어는 분명히 사건의 총 해결 시간과 관계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세부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기능, 조직 또는 지원팀에서 핑퐁 비헤비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가? 어떤 제품이 이 과정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는가? 세번째 분석 목표는 웨인 유저 문제입니다. 작업자들은 사건의 총 처리 시간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사건의 서브 스테이터스를 웨인 유저로 진행합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지 말라는 가이드라인이 있지만, 몇몇 작업자들은 이를 지키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한 세부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액션 오너가 이 서브 스테이터스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가? 이때 지원팀, 기능, 조직은 어떻게 행동하는가? 지역별로 이 기능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디스코를 사용하여 3개의 로고 데이터로 프로세스 맵을 생성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인시턴 텐들링 프로세스를 프리컨시로 수행한 결과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적절한 수준으로 액티비티 45%, 패스 10%로 필터링을 하였습니다. 위 그림은 인시턴 텐들링 프로세스를 퍼포먼스로 수행한 결과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적절한 수준으로 액티비티 40%, 패스 30%로 필터링을 하였습니다. 위 그림은 오픈 프로블럼을 프리컨시로 수행한 결과입니다. 적절한 수준으로 액티비티 100%, 패스 30%로 필터링을 하였습니다. 위 그림은 오픈 프로블럼을 퍼포먼스로 수행한 결과입니다. 적절한 수준으로 액티비티 100%, 패스 30%로 필터링을 하였습니다. 위 그림은 클로즈 프로블럼을 프리컨시로 수행한 결과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적절한 수준으로 액티비티 100%, 패스 30%로 필터링을 하였습니다. 위 그림은 클로즈 프로블럼을 퍼포먼스로 수행한 결과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적절한 수준으로 액티비티 45%, 패스 20%로 필터링을 하였습니다. 그 외 분석으로 업무 처리팀인 A2와 C팀의 핑퐁 비해 비어에 대해 비교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전체 인시던 텐들링 처리 과정 중 C팀이 차지하는 비율이 64%, A2팀이 차지하는 비율이 19%입니다. A2와 C팀이 대부분의 사건을 처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각 팀에서 처리하는 임팩트를 비교해보았습니다. 임팩트란 하나의 사건이 전체 프로세스에 미치는 영향도를 나타냅니다. A2팀은 미디엄 임팩트가 64.71%로 가장 많았고, C팀은 로우와 미디엄 임팩트가 약 40%로 많았습니다. 팀이 서로에게 넘겨주는 업무 서로를 확인해봤을 때, A2에서 C로 넘어가는 업무가 133건, C에서 A2로 넘어가는 업무가 817건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서로 넘겨주는 업무의 임팩트를 비교해보았습니다. A2에서 C로 넘겨주는 업무는 미디엄 임업무가 많았으며, C에서 A2로 넘겨주는 업무는 미디엄 임업이 53%, 로우 임업이 43%였습니다. 원래 각 팀이 맞춘 업무의 비율이 비슷하게 넘겨준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기말 분석 목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데이터 프리 프로세싱을 진행했습니다 도티드 차트로 데이터를 보니 비정상적으로 처리시간이 오래 걸린 데이터가 많아서 프로세스 모델링을 할 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평균 소요시간과 표준 편자 값을 구하여 평균을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표준 편자 범위에 있는 데이터들만 사용하여 분석을 시도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존에 했던 핑퐁 비이비어 분석을 확장하여 다른 팀조가 A2, C팀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컨퍼먼스 체킹을 통해 모델을 수정하여 최적의 모델을 생성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아직 구체적으로 진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말 보고서에 구체적인 분석 내용을 포함시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임팩트에 따라 업무 처리시간, 핑퐁 비이비어, 프로세스 모델의 변화 등에 대해 비교 분석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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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